안녕하세요 김기명 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무형 영어 첫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 영어의 개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 잉글리시라고 하는 것은 무역 거래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용어를 말하고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커머셜 잉글리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 영어라는 표현을 써서 커머셜 잉글리시라는 표현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상업 통신문이라든가 무역 통신문을 우리가 무역 영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에서 활용이 되는 모든 통신문과 서류, 각종 계약서라든가 오퍼시트라든가 또는 계약서라든가 또는 우리가 클레임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할 때 쓰는 서류라든가 이러한 모든 서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 영어 작성의 필요 요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결하고 능률성 있게 써라라는 거죠. 그래서 장문으로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는 전후 배경과 이유를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 품목과 관련돼서 전문 지식이라든가 또는 기술 용어 등이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 등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 발생과 관련된 소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언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한 표현을 사용을 해라. 문법에 일치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무형 용어 작성과 관련된 기타 원칙도 있는데요. 자 먼저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주고 나쁜 소식은 뒤로 배치를 해라라는 내용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한 통의 서신에는 가급적이면 하나의 이슈만 다뤄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용건만을 다루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신자 입장에서 작성을 해라.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기분이 그렇게 상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그러한 수신자 입장에서 작성을 해라. 그리고 성의 있게 작성을 해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사 표시를 성의 있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간결하고 능률성 있게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타 원칙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에요. 무형 영어 작성의 5CS 원칙입니다. 자 먼저 클리어니스, 명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라. 즉, 오해의 소질을 남기지 말아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보세요. We have received your order recently. 자 우리는 최근에 귀하게 주문을 받았어요. 이런 표현보다는 We have received your order KS001으로 부준 Second by email. recent이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욱 영료한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정확성입니다. correctnes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문서식을 작성을 할 때 문장구조라든가 어휘라든가 철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라. 콤마 하나 잘못 찍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먼저 통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쉼표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그 유럽식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점을 찍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보통 미국 쪽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는 이렇게 콤마 형태로 금액을 구분합니다. 우리도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서 구분을 하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ese goods are very low 자 이 물건은 뭔가 낮아요. 뭐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지 말고 low in price 가격에 있어서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미국식 표시법인데요. 달. 그렇죠? 달, 일, 연도 순으로 이렇게 콤마 찍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서는 이제 low in price라고 이제 가격이 낮다라고 강조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격이 높다라고 할 때는 high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high in price 가격이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못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this product is high in this case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서는 high in price 가격이 높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간결하게 사용을 해라 너무 길게 문장을 풀었을 필요는 없다 간결하게 쓰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You asked us when the new desktop K123 came on the market is obtainable now. 자 기아가 우리에게 문의했던 새로운 컴퓨터 K123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구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The new desktop K123 is now available from our stock 자 결국은 우리에게 재고가 있습니다. 그 새 제품 K123은 현재 재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corporation in this difficult claim matter abc-1234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thank you for your corporation in this claim matter abc-1234 자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ompleteness 완벽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문장을 사용을 할 때 가급적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누락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표시해라라는 거예요. She man will be made asap 최대한 빨리 선적해 주세요. 또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원하는 날짜 선적을 해야 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자 다섯 번째 예의를 갖추어라. 무역서신은 예의 있고 정중하게 작성을 해라. You must accept our word immediately. 당신은 우리의 청약을 즉시 수락해야 합니다. 자 must라고 할 때는 좀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죠. 거래하고자 하는데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안 되죠. Please accept our word offer immediately. 자 우리의 청약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승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차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죠. 강압적으로 너 우리랑 계약해야 돼. 승낙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우리의 청약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좀 부드럽고 예의를 갖추어서 사용을 해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You are cast a reply immediately without fail. 이것보다는 Your prompt reply would be highly appreciated. 자 귀하는 실패 없이 지체하지 말고 지체 없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것보단 귀하에 조속한 답변을 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위에 있는 내용들은 좀 무례한 표현이고 밑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좀 예의를 갖춘 인폴라이트 그 다음에 폴라이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외워주세요. 우리가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페라 아이다 말고요. 여기서는 이제 무역서신을 작성할 때 아이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A, I, D, A를 우리가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제가 가끔씩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A는 그 A, I, D, A는 주로 이제 뒷부분의 표현입니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인데요. 이제 전체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먼저 A Attraction, Attention Attracting, Attention 바이어를 설득하기 위해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주목을 이끌어내라 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Interest, Holding Interest 자 흥미를 유발시켜라 일단 집중을 했으면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을 시켜라 흥미가 생겼죠? 그러면 Creating Desire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생기도록 하여라 구매 욕을 갖게 해라 자 A Stimulating Action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매 행동을 이끌어내라 자극시켜라 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A, I, D, A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일단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갖게 한 다음에 구매하고 싶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의사가 실제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극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A다 라고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D 원칙도 나오기도 해요. 어 아이다 원칙하고요. 그리고 A, B, C, D 원칙의 용어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Attracting Attention 텐션인데 여기서도 동일하죠. 그렇죠? 상대방의 주의를 이끌어라 여기서는 B예요. Building Interest and Desire 흥미를 느끼고 구매 욕구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라. 자 우리가 I하고 D하고 좀 같이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Holding Interest Creating Desire 가 Building Interest and Desire 로 바뀌었다라고 보셔도 불방이에요. 자 그 다음에 Convicting the Reader 구매 욕구가 생긴 것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줘라. 내가 과연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막 인터넷 쇼핑할 때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우리가 아 사야 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꼭 필요한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주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한테 구매에 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이 생겨야지만 우리는 결제를 하죠. 마찬가지로 Directing Action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극을 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IDA 원칙하고요 ABCD 원칙 비교해서 용어들 가급적이면 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죠. 다음 중 IDA 원칙이 IDA 원칙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2, 3, 4 주면서 요거를 바꿔 쓰는 거예요.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역서신 형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렛터 헤드 그 다음에 발신일자 데이트 인사이드 어드레스 솔루테이션 바디업 레터 컴플리멘터리 클루즈 그 다음에 사이닝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보면 보통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먼저 렛터 헤드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렛터 부분에는 보통은 회사의 상호와 주소와 연락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신은 이 회사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답신을 하는 경우에 이 회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를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류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참조 번호라고 해서 이 그 문서에 대한 번호 참조 번호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이드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 서신을 받는 당사자와 관련된 수신인의 주소가 상호와 주소가 기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텐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텐션 라인 같은 경우는 참조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겁니다. 참조인 여기다 기재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설루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그냥 인사예요. 뭐 Dear Sir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는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고 호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인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젝트 라인 부분에서는 이제 서신에 관련된 그 제목을 쓰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이 서신을 작성을 하는지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서는 이제 본문이죠. 바디 부분에서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서신을 쓰게 되는지 그러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거고요. 자 컴플레멘터리 클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부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뭐 Truly You're truly 뭐 You're truly 내지는 뭐 Sincerely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인사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ignaturel 같은 경우는 Letterhead 부분의 담당자라 대표가 서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Identification Mark 같은 경우는 서신을 누가 작성을 했는지 책임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기재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봉물이 있으면 동봉한 서류가 있으면 여기다가 그 어떠한 서류를 동봉을 했는지를 기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arbon Copy Not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Carbon Copies 같은 경우는 사본을 발송을 한 곳 그러한 곳을 명시를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ostScript 같은 경우는 휴신 부분이죠. 그래서 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뭔가 좀 주의를 환기하고 싶을 때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역서신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재를 하여야 한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두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신을 발송을 하는 작성을 하는 회사의 그 정보를 기재를 하는 거예요. 회사의 뭐 로고라든가 상호라든가 주소 연락처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기재를 하게 되는데 미국식 같은 경우는 달 일 연도 순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고요. 연 월 일 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월 일 연 또는 일 월 연도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식 같은 경우는 자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에이 프로핍스 콤마 202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영국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가 핍스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빼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날짜 앞에 쓰여질 때 날짜가 이제 월 앞에 쓰여질 때는 보통 서수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The office will be closed will 그냥 will close 라고 할까요? will close early 자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월 앞에 날짜가 오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소수 형태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오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써도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국제표준기구 ISO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21 0405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권유를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지우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아시겠죠? 5 April 이런 식으로 FIPS라는 표현이 되시는 5 이렇게 기재를 하셔도 기억을 해주셔도 문제는 없어요. FIPS라고 해도 뭐 상관도 없고요. 그렇죠?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는 미국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영국하고 거래할 때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수신인의 이름 직위 회사 이름 주소 도시 국가 이런 것들을 4단으로 보통은 기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소 쓸 때 보통 어떻게 쓰죠? 큰 대로부터 작은 대로 와요.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 나까지 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예를 들어 서울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로 옛날 같은 경우는 시 그 다음에 구 동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나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식은 영미식은 반대죠. 일단 개인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점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반대가 되죠? 이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의 차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동양권에서는 보통 개인은 조직의 일부로서 이렇게 범위가 확장 소속으로서 이렇게 범위를 본다라고 하면 영미식 같은 경우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이 회사는 어디에 속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점점 범위가 커지는데 우리나라나 동양권 같은 경우는 점점 나라는 개인은 점점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오고 있죠. 이게 차이예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Mr. Tomars A. Clinton 그 다음에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국가 도시 국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가 긴 경우에는 적당히 생략하는 것도 가능해요.